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민티런 팟캐스트 시즌 1 28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왔네요. 28번째. 제가 얼마 전에 캠핑을 가서 라이브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원래는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촬영을 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안되고 뭐 할까 하다가 그냥 좀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나누려고 라이브를 했거든요. 어 근데 저 급작스럽게 이렇게 한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날 라이브 참가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제가 좀 덜 심심하게 캠핑장에서 솔캠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오늘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러닝화와 환경오염. 여기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달리기 전후 식사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달리기와 체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요즘 굉장히 많이 더워졌어요. 갑자기 다시. 요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와 이제 가을이다. 달리기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와 또 요 며칠 동안은 눈여름이 다시 차다 오는지 너무 덥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 동안은 그냥 날씨가 꿉꿉합니다. 너무 습해요. 그래서 집에서 봤을 때 날씨가 좋아 보여서 나갔는데 너무 습해가지고 조금만 움직이고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아마 달리기 하신 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며칠 뒤면 다시 20도 초반 정도로 시원해진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오늘 팟캐스트 녹음할 때 또 제가 좋아하는 분다버그 진저비어를 마시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뜯어 뜯어야 되는데 이거 마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맛있다. 자 그러면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러닝화와 환경오염입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물론 기후변화가 있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제가 사실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어요. 뭐 해외에 있는 사례를 뉴스로 본다거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사실 제가 그거를 직접 경험할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와 정말 피부로 바로바로 좀 와닿았습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더워졌다가 습해졌다가 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많이 내리기도 하고 또 저희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또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하고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기후변화에서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가뭄 심할 때도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지구 환경의 변화는 지구의 기후 환경의 변화는 강 건너 불구경할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저희 개인들이 정부나 국가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기후의 변화가 환경오염이라든지 혹은 탄소 배출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름 제가 봤을 때는 일리가 있는 그런 근거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인을 모른다면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활동들은 꼭 이런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나 후세대에게 이런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지구 환경의 어떤 보존, 환경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이유가 러닝하고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러닝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 환경오염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 운동들 중 하나다. 달리기 말고도 또 다른 좋은 운동들이 있는데 달리기는 환경오염에 어떤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동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왜냐면 일단 사용되는 장비도 굉장히 단초라고요. 복잡하지 않고 그런 장비들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재료나 가공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다른 운동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달리기를 한다는 건 내 몸도 건강해 하면서 환경에도 크게 악영향을 주지 않는 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딱히 이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제는 달리기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도 환경오염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결론에 좀 도달을 했습니다. 최근 러닝 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른 운동들보다 러닝 인구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달리기 인구는 700만 명, 700만 명 발음이 그렇죠? 700만 명이라는 그런 기사가 예전에 나왔습니다. 이게 2015년 기준이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팬데믹을 그 뒤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800만 명 이상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풀코스가 가능한 사람이 5만 명이라는 기사가 있었고 그리고 마라톤 인구가 한 몇 십만 명 된다 이런 게 있었고 달리기라는 사람, 간단한 조깅을 포함해서요. 달리기라는 사람이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한 우리나라 인구에서 한 몇 명이었더라? 300만 명, 400만 명 정도쯤 된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2015년에 700만 명, 지금은 800만 명 넘을 것 같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달리기에 종류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동네를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트랙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마라톤, 그리고 울트라 마라톤이라든지 혹은 산을 달리는 트레일 러닝이라든지 이렇게 좀 달리기가 많이 다양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이제 점점 달리기도 예전만큼 그냥 도구가 많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수많은 러닝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고가의 러닝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였던 것 같은데 해외발 기사였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러닝화 신발이 아니에요. 신발이 아니라 러닝화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아 사용되는 게 아니라 러닝화를 제조하면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국가 순위에 비교한다면 전 세계 한 10m 정도 국가가 내뿜는 탄소량과 맞먹는다 이런 뉴스,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러닝화는요 정말 복잡해지고 다양한 소재를 사용합니다. 소위 말해서 기능성이 뛰어날수록 러닝화에는 예전에는 하나의 어떤 소재만 쓰였다면 이제는 복합적인 소재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요. 요즘 안에 카본 플레이트 들어가는 러닝화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EV뿐만 아니라 EV를 좀 변화시킨 또 새로운 어떤 소재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러닝화들은 탄력성이 굉장히 좋고 기능성도 뛰어나고 또 트레일러닝화 같은 경우에는 내마무성도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능성이 뛰어나고 복잡해진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본다면요 반대가 아니라 이 얘기는 자연에서 이 신발들이 분해되는데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싼 러닝화일수록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기능성이 뛰어나고 어떤 새로운 첨단 소재를 사용한다든지 그 소재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러닝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러닝화 하나가 엄청나게 복잡한 여러가지 어떤 재료들이 쓰인 그런 물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복잡할수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재활용하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신발, 아웃솔, 미드솔, 인솔 같은 것만 봐도 여러가지 소재를 복합적으로 썼다든지 여러개를 붙여서 만든다든지 안에 카본 플레이트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만들잖아요. 이거를 분해해서 재활용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 위에 있는 어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좀 튼튼하면서도 통기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소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소재들을 복합적인 소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료를 찾아야 되니까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것들도 만들어내는데도 좀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러닝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싼 러닝화 신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게도 좀 더 영향을 미치고 최근에는 비싼 러닝화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전문적으로 달리기를 한다 이런 분들만 신으셨는데 요즘은 달리기 입문하시는 분들도 뭐 10만원 후반대나 20만원대에 러닝화가 척척척 그것도 몇컬레씩 사가지고 신으시거든요. 그만큼 네 그 러닝화 만들을 때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뭐 제가 본 해외 기사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기사를 보면 아 그냥 적당히 달리기 해도 되는데 뭘 그렇게 이제 비싼 러닝화가 필요한 달리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뭐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스포츠카도 타면 안되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운동들이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나마 그래도 아직은 러닝이 그런 환경에 주는 영향이 좀 아직은 좀 적은 편이긴 하죠. 많은 제조사들이 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친환경적인 그런 행보를 걷는 회사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케이스는 있죠. 주력 상품은 주력 상품이고 친환경 상품을 따로 아직까지는 좀 테스트 삼아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바로는 러닝화 브랜드 중에서 좀 친환경적인 이슈를 많이 고려한 회사는 살로몬 아니면 온러닝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다른 러닝화 브랜드도 물론 친환경 브랜드 상품을 만들기는 합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은 테스트 단계인 것 같고 그나마 살로몬하고 온러닝은 조금 행보가 조금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러닝화를 구매하실 때 물론 같은 돈 주고 조금 더 기능성이 좋은 러닝화 혹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디자인이 더 이쁜 러닝화를 사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겠지만 좀 이런 제조사의 어떤 친환경적인 행보 이런 것들도 구매하실 때 조금은 고려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든다든지 혹은 이런 제품들을 수거해서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재활용하고 잘 이렇게 좀 처리를 하는 그런 행보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껏 돈 들여가지고 친환경 제품 만들고 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 물건을 사지도 않는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그냥 돈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니까 우리 같은 러너들이 구매할 때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잘하고 있는 회사들한테는 우리가 격려의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러닝화를 마냥 리뷰를 하게 된다면 좀 이렇게 환경에 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회사들의 제품을 좀 더 많이 소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변 사람들이나 구독자분들에게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약간 회사나 제조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까지 좀 드렸는데요.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러너들도 이 러닝화에 대해서 좀 고려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이 러닝화를 다시는 러닝화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러닝화나 신발 수명을 다하면 어떻게 하세요? 일반적으로 아마 거기 의류 재활용함 이런 데다가 넣으시거나 혹은 그냥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소각 가능한 그런 것들 넣잖아요. 러닝화는 재활용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소각한 수밖에 없습니다. 매립을 하면 생분해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재활용함에 넣으실 때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깨끗한 러닝화가 아니면 잘 재활용을 안 합니다. 지저분한 거 그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또 그것 때문에 세탁까지 또 굳이 해가지고 버리기엔 조금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깨끗한 러닝화 아니면 거기 넣을 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러닝화를 넣으실 때 그 신발 두 짝을 그냥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넣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재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함에 넣으실 때는 신발 두 개를 이렇게 끈을 서로 묶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끈을 풀어서 신발을 이렇게 겹친 다음에 끈으로 도돌도 말아서 묶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제대로 된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러닝화 수거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또 인터넷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나옵니다. 러닝화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저도 검색해서 찾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요. 우리 러너들이 오래 쉬는 러닝화를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나눔하는 그런 행사를 열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누적거리가 상당히 오래된 러닝화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거의 600km 700km 800km 를 신은 러닝화인데 이걸 누가 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거 신고 달리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요 굉장히 좋은 러닝화는 누적거리가 좀 오래되더라도 초보자들이 신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한 30분 정도 달릴 때는 아직은 쓸만해요. 그런 러닝화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 러닝화를 다양한 러닝화를 신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것들도 오래전부터 좀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러닝화를 좀 자주 교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명이 다 차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러닝화를 처분하기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걸 당근 같은 데 팔기에는 약간 좀 오래 쉬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약간 아깝고 그런 러닝화가 있을 겁니다. 저는 또 그런 러닝화들은 잘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이렇게 좀 해서 비용적인 문제들 때문에 좀 달리기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육상을 해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또 러너 중에서도 이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러닝화를 좀 구매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매를 하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런 러닝화 아직 수명이 남아있는 러닝화를 저희들이 좀 이렇게 그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린다면 나눔을 한다면 더 많은 러너들이 달리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행사에 대한 구상은 해뒀는데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이런 행사를 한번 좀 열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행사를 한번 열어볼 테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국내 러닝화 판매사 제조사나 판매사가 있잖아요. 그런 회사에도 제가 좀 연락을 해서 오래 쉬는 러닝화를 수거하는 그런 것들도 조금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거해서 물론 재활용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러닝화 제조사라면 러닝화를 처리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을 거고 최대한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러닝화를 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러닝화 판매사 제조사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한번 연락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참하는 그런 메이커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메이커가 있다면 또 저는 그런 메이커는 정말 주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영상을 통해서 정말 좋은 활동을 하는 회사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홍보를 하는 또 그런 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러닝화 제조사 판매사의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도 좀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제 이메일 주소는 또 더보기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 연락을 주시면 그런 회사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좀 이런 환경을 위한 활동들 러너들의 활동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도 관계자 계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거 이외에도 환경을 보호하는 러너들의 행사를 좀 꾸준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또 저의 아이디어 중 하나 스담딸릭 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 활동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굳이 제가 하지 않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시고 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 말고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환경에 좀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이 뭔가 생각해봤을 때 그런 거죠. 러닝화를 구매할 때 친환경 행보를 걷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그래도 많이 구매를 하고 또 러닝화를 그냥 버리실 때도 잘 버리셔야 되고 또 최대한 나눔을 해서 오랫동안 러닝화를 신을 수 있다면 그래도 좀 자연을 보호하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될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제 상상은 그래요. 한강 같은 데에서 정말 러너들을 위한 플리마켓 거대한 플리마켓을 한번 진행을 해서 서로 서로 신발도 교환하고 내가 비용 때문에 신어보지 못했던 러닝화들을 한번 그 자리에서 신어본다든지 이런 뭔가 활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러너들이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잠시만요. 그리고 러너들이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러닝화를 잘 신었던 러닝화를 잘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러닝화 하나를 최대한 아껴서 신고 오랫동안 신고 또 자신에게 잘 맞는 러닝화를 선택 잘하는 것도 저는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누적거리가 좀 길게 된 오랫된 러닝화는 바로 버리시기 보다는 일상화로 신으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화로 신으셔가지고 최대한 신발을 오랫동안 신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러닝화를 사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인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 즐거움을 나쁜 거다 라고 얘기는 절대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니까 많이 구매를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러닝화를 많이 사서 모으는 것도 저는 좀 조금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벽에 러닝화를 진짜 아마 몇십컬레를 쫙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그 러닝화가 모두 제가 누적거리를 넘긴 누적거리가 엄청 오래된 다 해지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신 러닝화들이 쫙 전시가 돼 있다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러닝화 하나에 20kg, 30kg, 50kg 정도밖에 뛰지 않은 러닝화를 이렇게 벽에다가 막 걸어놓고 그냥 이쁘다는 이유로 구매하거나 아니면 한정판이라고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 나온 제품이 그냥 궁금해서 구매를 하거나 뭐 이렇게 좀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 저는 그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수집적인 이유라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물론 이렇게 사서 모으는 분은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으시니까 모으는 거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 제가 제 수준에 맞는 러닝화를 선택을 해서 최대한 그 러닝화를 아껴서 아껴서 오랫동안 신으려고 하고 더 수명이 닿은 러닝화는 항상 우천시 그러니까 우중주할 때 신는 러닝화로 쓰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신발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 러너로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연 보호 환경 보호라는 이런 활동들이 또 사실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삶이 너무나도 각박해집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시를 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무시한 것 때문에 지금의 기후변화가 온 게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너무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 러너들이 환경 보호에 대해서 어떤 기후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달리기를 하시고 소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행사 같은 것들 언제 할지 잘 모르겠어요. 말만 해놓고 못하는 게 좀 많은데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런 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런 행사를 연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차근차근 천천히 준비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좋은 활동들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까지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길었네요. 이제 음악 들으시고 잠시 쉬시고요. 그리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eet me feel like I'm supposed to go tell me what you're thinking about me when I'm go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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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오트밀을 굉장히 추천하는데 오트밀이 무조건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누군요 오트밀이 안 맞죠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높은 느낌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드시고 어떤 몸의 상태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먹었을 때 내가 이렇게 먹었을 때는 또 나쁘다라 안 좋더라 라는 것들도 평소에 조금 많이 생각을 해 보시고 정리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또 굳이 달리기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음식을 드시면 속이 좀 편하고 불편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좀 어딘가에 기록을 해 두시면 아 내가 이 음식은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불편한데 운동할 때 먹으면 훨씬 더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평소에 해 두시면 나중에 한 몇 년 정도 지났을 때는 어? 나 운동할 때는 이거 먹어야지 이런 게 딱 서요 특히 마라톤 대회 같은 데 나가시면 굉장히 아침에 사람이 민감하거든요 식사에 식사에 갔다가 갑자기 막 배가 아프거나 정말 난감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 내일이 마라톤 대회인데 내일 아침 뭐 먹지? 생각했을 때 뭘 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급하게 막 인터넷에 검색을 해요 마라톤 아침에 뭐 먹으면 좋나요 그럼 사람들이 막 추천을 하죠 그런데 그거 갖다가 먹었는데 나랑 안 맞아 그래가지고 막상 마라톤 대회 나가서 정말 고생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활동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달리기 전이었는데요 달리기 후에 대해서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 후에 음 뭐 그냥 먹는 거여는 잘 먹는 체질이라 그런지 바로 먹어도 그렇게 큰 지장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달리기를 할 때 제가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체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를 하는 도중에 급수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아서 굉장히 갈증이 많이 나는 상태로 달리기를 마치고 오면 식사를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물을 마시다 보니까 좀 제가 필요한 양보다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에 물이 너무 많으니까 식사를 했을 때 소화가 좀 잘 안 되거나 너무 배가 불러서 좀 거북한 그런 경우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좀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음 달리기를 할 때 좀 수시로 급수를 해 주도록 노력을 하거나 달리기 전에 충분히 몸에 어떤 수분을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몸에 컨디션이 좀 안 좋겠다 싶거나 좀 이따가 식사를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너무 땀을 많이 흘릴 정도로 무리한 달리기는 잘 안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리기 이후에는 식사를 할 때 그렇게 저는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달리기 이후에는 아무래도 빨리 이제 근육이 회복을 해야 되니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 뭐 그것 이외에도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 골고루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식단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식사 이후에 가장 추천드리는 음식은 비빔밥입니다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비빔밥을 많이 추천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비빔밥은 정말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곡류부터 시작해서 쌀 같은 것 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나물, 야채, 채소 이런 것들 혹은 뭐 고기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비빔밥이야말로 정말 운동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음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영양소가 골고루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맛도 있잖아요 맛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빔밥을 많이 추천드리는데 탄수화물이 좀 많이 있는 음식 중 하나예요 비빔밥이 그래서 혹시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밥의 양은 좀 줄이시고 다른 재료의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아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찐 살이 안 빠지는 거 아닐까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인 밥의 양만 어느 정도 줄이고 다른 재료의 양을 늘리면 몸은 건강하면서 체중을 줄인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비빔밥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비빔밥이라는 음식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어 이제 음식을 해보신 분들 준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비빔밥이 쉬운 음식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다 따로따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꽤 귀찮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몸에 좋은 만큼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비빔밥을 해 먹는다는 게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저도 예전 혼자서 자체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 비빔밥 만드는 거요 아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나물 일일이 다 데쳐야 되죠 밥 얹혀야 되죠 또 뭐 이제 장도 만들어야 되죠 물론 뭐 고추장만 넣으면 되지 맛있게 하려면 뭐 이런 가지 넣어야 되죠 계란 구워야 되지 뭐 하여튼 기다 등등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비빔밥이 힘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음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김밥입니다 김밥 구매하실 때 운동 이후에 식사하실 때 이제 들어가시면서 김밥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사가시면 좋은데 이 김밥은 좀 김밥 중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김밥들 있잖아요 재료가 정말 뭐 두툼하게 많이 들어간 거 특히 그중에서도 뭐 고기류가 많이 들어가거나 소스류가 많이 있는 것 소스가 많이 있는 것 들어가거나 너무 맵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기본 있죠 야채김밥이라고 보통 저희가 부르는 기본 김밥 이거를 드시면은 정말 몸의 밸런스를 잘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밥을 좀 더 재밌게 맛있게 먹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자면 김밥으로 비빔밥을 해 드시는 겁니다 이걸 저는 김밥 비빔밥이라고 부르는데요 김밥을 한 줄 두 줄 정도 사오시잖아요 그럼 집에 가져와서 이걸 갖다가 뜯어가지고 그 비빔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에다가 김밥을 넣으세요 넣으시고 숟가락 같은 걸로 김밥을 다 해체를 시키시면 됩니다 재료를 다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막 비벼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비빔밥을 할 때처럼 고추장 넣고 참기름 살짝 뿌리고 뭐 계란 같은 구워서 하나 탁 얹히고 아 생각해도 지금 입에 취미고 있는데 잠시만요 한 모금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김밥으로 비빔밥을 해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자서 사시는 분들도 김밥 안에 여러 가지 야채들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야채 김밥 중에서 야채가 좀 두툼하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 김밥집이 있어요 그런데 차 드셔가지고 야채 김밥 사오셔서 이렇게 바로 그냥 해체시켜서 비빔밥만 하면 아주 훌륭한 먹기 좋은 그런 비빔밥이 됩니다 이걸 드시면 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추천드리는 음식은 비빔밥 두 번째는 김밥 비빔밥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가 좋은 음식이라면 또 나쁜 음식들도 있죠 아무래도 가장 뭐 많이 얘기 되는 많이 얘기를 들으시는 거는 라면 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달리기 하고 집에 와서 라면을 딱 드시면 끝내줘요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인생에서 라면이 맛있는 경우가 딱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군대에서 먹는 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하고 먹는 라면 그리고 세 번째는 캠핑 가서 먹는 라면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표현을 못해요 말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지만 몸이 안 좋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라면 같은 자극적인 음식 같은 것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달리고 나면 뭔가 이게 막 몸에서 열도 나고 막 목은 마르고 하다 보니까 청량감이 좀 느끼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뭔가 먹었을 때 시원하고 막 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 콜라나 사이다 같은 그런 탄산음료이실 겁니다 그런데 탄산음료 당연히 안 좋죠 안에 설탕 많이 들어가고요 절대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탄산수 제조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그런 거 드시는 거 좋고 아니면 편의점에서 보면 정말 그런 당이 들지 않은 순수한 탄산수 같은 거 팔잖아요 이제 그런 걸 드시 차라리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달리기 직후에 배가 많이 고프신 분들 계신데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맞춰서 드셔보세요 부하지 않을 정도로만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로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달리기 하고 오자마자 음식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 다음 달리기에서는 달리기 하고 나서 한 20분 정도 있다가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는 한 40분 이따 드셔보시고 그 다음 달리기는 한 시간 이따 드셔보시고 이렇게 달리기를 다양한 달리기를 여러 번 하면서 끝내고 돌아와서 시간별로 한번 식사를 해보시고 또 한번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보시는 겁니다 달리기 일찌 같은 쓰실 때 오늘은 내가 인터벌 훈련을 하고 굉장히 고강도의 훈련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10분 만에 이런 이런 음식을 먹었더니 너무 먹을 때 힘이 들었고 계속 속이 불편했고 수화가 잘 안 됐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 두시면 아 내가 달리기를 이런 오늘 이런 달리기를 했을 때는 뭐 인터벌 했을 때는 이런 음식이 좋고 뭐 LSD를 했을 때는 이런 음식이 좋고 몇 분 정도 뒤에 먹는 게 좋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는 좀 파악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저는 항상 일찌 쓰는 걸 좀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특히 아직 내 몸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는 건 절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일지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문제 없는 음식들을 자 리스팅이 나올 겁니다 이거 먹기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다리기 전후 시사에 대해서 뭐 더 얘기 드릴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생각나는 게 이 정도라서 우선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드리고요 먹는 게 참 즐거움 중에 하나죠 인생에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을 너무 많이 포기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음식을 드셔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달리기 전후 음식 나에게는 무엇이 맞는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제 얘기도 그냥 참고 삼아서 들으시는 거지 제가 말하는 음식이 진리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제가 십몇 년간 15년 17년 잔가요 지금 제가 그동안 달리기를 하면서 수많은 음식 먹어보고 많이 고생도 해보고 하면서 나한테 많은 음식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그런 여러분들의 달리기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2부도 여기까지 좀 얘기 드리고요 잠시 또 음악 들으시고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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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전부터 달리기를 다이어트로 달리기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달리기 한 지 한 1, 2개월 지나는데도 체중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사람마다 체중이 줄어든 데 걸리는 시간이 좀 다르고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이상은 하셔야지만 체중이 좀 줄어든다. 그리고 6개월 이상 하시게 되면 체질의 변화가 온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체질의 변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분의 경우에는 한 2개월 정도 하셨는데 지금 체중 변화가 거의 없으시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어떤 체질 변화에 대한 저의 경험을 좀 얘기 드리고 그리고 체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 달리기를 장기간 하면서 제가 이제 변화가 오게 된 체질의 가장 큰 변화는 그겁니다. 몸을 움직였을 때 혹은 운동을 했을 때 확실히 체중이 줄어듭니다. 확실히. 그 전에 제가 처음 달리기 시작했을 때는 뭐 제가 그동안 많은 얘기를 통해서 드렸다시피 한 몇 개월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또 몇 개월 다시 쉬다가 또 몇 개월 뒤에 또 달리기 하고 또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이런 식의 어떤 악순환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체중이 그렇게 줄지가 않았고요. 가장 큰 문제가 체중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운동을 그만두면 체중이 확 늘어나는데 또다시 운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체중이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또 엄청 고생을 해야지만 체중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제가 정말 꾸준하게 정말 꾸준하게 정말 이틀에 한 번씩 빠뜨리지 않고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정도 꾸준히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확실히 에너지를 소모하는 몸이 된 것 같아요. 운동을 했을 때 제대로 소모하는 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체중이 좀 줄었다 하더라도 달리기 어떤 시간이나 거리 강도를 조금만 높이면 살이 그만큼 그 비례해서 살이 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고생을 해도 그런데 그런 어떤 변화가 굉장히 저는 크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식사량도 조금 줄었어요. 이거는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배가 급격하게 고파가지고 폭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거의 없어졌고 식사를 정량으로 혹은 조금 적게 한다 하더라도 달리기 할 때 배가 고파서 힘들다 이런 것들은 거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체중이 많을 때보다 지금 식사량은 엄청나게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항상 속이 든든하고 또 달리기 할 때 에너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충분한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좀 예전에 비해서는 자극적인 음식들을 좀 운동을 하면서 덜 찾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요.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폭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좀 줄었습니다. 회사에서 먹는 그런 과자나 이런 달달한 음식 같은 것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거나 아니면 아예 먹지 않는 날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식생활이 좀 건강해지고 운동을 했을 때 효과가 바로바로 오는 그런 몸으로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사람마다 이 체질의 변화는 다 달라요. 제가 얘기한 것은 저의 케이스고요. 어떤 분들은 저하고는 좀 다른 그런 체질의 변화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확실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오랫동안 하시면 서서히 몸에 변화가 옵니다.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평균 6개월이니까 길게 거리는 사람은 1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달리기 하시고 운동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몸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몸이 되실 겁니다. 이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체질이 좀 더 건강하게 바뀐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부터 체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또 이런 체질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계시나 싶어가지고 예전부터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최근에도 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의사 한의사 분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상의학이라고 해서 네 가지 어떤 체질을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운동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인, 그 다음에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달리기와 결합시켜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소음인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소음인은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이 사람은 마라토너의 어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음인의 경우에는 체격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고요. 근육량이 좀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하체 균형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성격이 좀 침착하고 맥박 같은 게 좀 안정이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땀을 좀 적게 흘린다고 합니다. 저는 아니네요. 저는 땀 엄청 흘리거든요. 땀을 좀 적게 흘리고 에너지 효율도 전환 효율이라든지 에너지 분배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데다가 지구력이 기본적으로 강화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라톤 같이 오랜 시간 장거리를 이렇게 꾸준하게 달려야 되는 그런 운동을 했을 때 몸도 잘 버텨지고 에너지 관리도 잘 돼가지고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상당히 좀 부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음인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좀 부럽습니다. 달리기에서 저는 좀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 소음인의 경우에는요 노력을 하는 만큼 기량이 비례해서 쭉쭉쭉쭉 올라간대요.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달리기가 정말 즐거운 분들이라고 합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연습한 만큼 바로 그냥 기록으로 바로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풀코스까지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라톤하기 좋은 그런 체질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대신에 이 체질은 소화에 있어서는 조금 약점이 있어서 음식 먹는 걸 조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태음인인데요. 태음인은 좀 풀코스 완주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합니다. 이 태음인은 체격은 좀 큰 편이고 근육이 좀 많은 그런 체형인데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활동적이래요. 약간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막 살이 많이 찌거나 뚱뚱한 그런 체질은 아니라서 몸이 좀 건강하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운동을 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몸입니다. 물론 아까 했던 소음인이었나요? 소음인처럼 장거리 달리기에 아주 잘 맞는 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동 자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라톤 같은 거 하기에도 괜찮다. 이게 좀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가 몸에 좀 적응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것만 된다면 충분히 풀코스 꾸준하게 연습만 한다면 충분히 풀코스를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부럽네요. 제가 저는 또 태음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 근육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활동량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 아닌 것 저하고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소양인입니다. 소양인. 소양인의 경우에는 어떠냐고 보면요.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약한 그런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에는 약간 조금 힘든 그런 몸이지만 하체를 좀 잘 단련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달리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구력도 상당히 떨어진대요. 또 에너지 배분, 에너지 효율도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성격도 좀 급하고요. 그래서 달리기에 필요한 전반적인 능력은 좀 없다고 합니다. 달리기 하려면 마음도 좀 차분해야 되고 에너지 전활도 높아야 되고 땀도 많이 안 흘려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 소양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풀코스는 좋지 않다라고 이 한의학 쪽에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의학 네 가지 체질에 따라서 풀코스까지 도전을 해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도 있고 풀코스 도전이 상당히 힘드신 분도 계신데 소양인의 경우에는 장거리는 지금 힘들다. 하프 이상은 좀 굉장히 힘들다. 10kg라든지 그 이하의 달리기를 꾸준하게 하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훨씬 좋고 그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한의학 쪽에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나왔죠. 태양인입니다. 태양인의 경우에는 근육은 거의 없고 하체가 좀 빈약하고 그런 체질이라고 합니다. 지구력도 다른 모든 체질들에 비해서는 지구력이 가장 약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달리기는 고소하고 오래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에너지 소모량이 굉장히 좀 에너지 전환율이 될까요? 에너지 전환율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라서 그냥 뛰는 운동 자체가 좀 건강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한의학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굳이 달리기를 하려고 한다면 정말 편안하게 달리기를 해야 되고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 좀 시원하고 선선할 때 막 더운 한여름에 대낮에 뛰거나 이러면 큰일 나고요.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날씨가 컨디션이 좋을 때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하시는 분들 중에 이 한의사분은 많은 환자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태양인 중에 마라톤 하는 사람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태양인은 우리나라 인구에서 정말 몇 퍼센트 안 될 정도로 좀 드문 체형이거든요.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지금 어디에 포함이 되지? 저는 소양인인가요? 맞는 것 같은데 소양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프 이상 달리기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그냥 막 정신력으로 달리는 거지 몸에 체력이 넘쳐서 달리는 건 아니고요. 편안하게 막 그렇게 즐겁게 달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제 사상의학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상의학에서 체질이 뭔지 확인해 보시고 그냥 제가 말한 대로 하세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시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사상의학에 대해서 나온 것처럼 사람마다 자신에게 많은 운동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라톤 누구나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하시면 누구나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100%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그 완주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완주를 할 때 고통의 정도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우리는 러너니까 주변에 달리기하는 사람만 보이고 그러니까 풀코스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풀코스 뛰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풀코스 뛰시고 이런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풀코스는 뛰어야 된다 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정말 많이 없습니다. 체질이 달리기에 정말 많이 맞는 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럽겠죠. 저도 부러워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풀코스 마라톤 달리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대회 나가시는 분들 보면 정말 나는 저거 뛰고 나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매번 뛰면서도 몸이 건강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부럽거든요. 그러면서 때로는 자괴감도 느끼죠. 나는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나는 저분들만 훈련 안 해서 그런 거겠구나. 마라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 걸 보니까 내가 좀 나태한 사람인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사람은 신체적인 능력이 분명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에게는 저에게 잘 맞는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게 아니라 제 육체에 잘 맞는 운동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하고는 잘 맞는 운동은 아니지만 달리기가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달리기 할 때 무리해서 달리기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태양이니까 소음이니까 이런 거 찾아보진 않으셔도 돼요. 그것보다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달리기 하시면서 수많은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잘 아실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달리기를 체크하시고 그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반대로 정말 풀코스 마라톤을 하기 힘들지 않고 너무나 몸이 좋으신 분들은요. 반대로 짧게 달리면 성이 안 차서 재미가 없어요. 그분들은 정말 하드하게 달리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보면 저처럼 진짜 하프 이상 달리기 하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 10kg만 뛰어도 그날 운동이 충분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 대비 효율이 굉장히 높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몸에 맞는 그런 달리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 시선 주변 사람들의 기록 주변 사람들의 인스타그램 심지어는 저 같은 유튜버들이 막 뭐해요 뭐해요 하면서 자랑하듯이 올리는 그런 영상들 절대 영향받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 사람에게 많은 운동을 그 사람은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나에게 잘 맞는 달리기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그 나에게 맞는 그 달리기를 내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운동 효과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가장 부상을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만의 달리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러닝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보통은 러닝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러닝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달리기를 만들고 있는 사람 지금 수많은 테스트를 하면서 나의 달리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서서히 자신의 달리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저희 민티런 채널을 그런 의미에서 구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모두 러닝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러닝을 만들어 나오고 있잖아요. 나만의 유니크한 러닝을 만들어 나오고 계신 겁니다. 유튜버는요 러닝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그냥 러닝 유튜버거나 아니면 러닝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러닝을 소재로 한 그런 유튜브를 하고 있거나 러닝을 소재로 한 주제로 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인 거지 진짜 러닝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요. 러닝을 만드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달리기를 만든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진정 아니 만든다면이 아니라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야말로 진짜 러닝 크리에이터고 어디 가셔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주제 얘기 드렸고요. 시간은 한 시간이 홀쩍 넘어가 버렸네요. 좀 길었는데 음 제가 지금 이거 갖다가 밤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주말 밤에 녹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피곤하고 해가지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약간 중간에 삼첨포를 빠지거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이쁘게 좀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팟캐스트를 28개를 오늘까지 했는데 이제 시즌1이 두 번 남았습니다. 시즌2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저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이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민티런 채널을 좀 건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되다 보니까 여전히 좀 고민 중이고 그래서 시즌1이 끝나고 나면 잠시 좀 이런 것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시즌2를 시작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말을 계속하니까 목이 좀 잠기네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저 혼자의 힘으로 민티런 채널이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민티런 채널에 와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 댓글을 잘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소중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팟캐스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방식이라든지 원하는 게 있으시다든지 혹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 참고해서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거를 무조건 100% 그대로 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저도 저의 어떤 생활이 있고 또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알게 된다면 좀 더 좀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원하시는 것들을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트란 팟캐스트 시즌1 28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단북은 날씨가 조금 더울 수 있는데 여러분 달리기 하실 때 건강 유의하시고 시원해지면 그때 신나게 다시 달리시면 됩니다. 제가 첫내 얘기 드렸죠. 9월 말까지는 몸을 여름에 고생했던 몸을 조금씩 풀어주는 시간이고 9월 말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인 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가을 달리기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찬찬히 부상 조심하시면서 건강하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팟캐스트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 수고하시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